자, 이윤날 3화 시작할게요. 커다란 소리가 나오므로 음량에 주의해주세요. 미성년 아동이 위험한 일을 당하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게임은 위험사상을 권장할 의도는 없습니다. 모두에게 사라지지 않을 트라우마를 마음속 깊이 빌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저주하는 거잖아. 왜 날 저주해. 서장. 이윤날입니다. 이윤날 3화. 소리 좀 줄였어요. 이번엔 아이예요. 아까 1편에선 남자였고 2편에선 여자였는데 이번엔 아이네요. 녹화요? 저 녹화 안하고 있어요. 그냥 다시 듣기나 다시 보기 다운받아야지. 누구야? 깜짝이야. 왠지 비 올 것 같아. 츠쿠미 어서와 엄마는 장보러 갔다 올 테니까 바로 돌아가 있어 네에. 조심히 갔다 오세요. 뭐야. 엄마가 왜 이렇게 엄마가 왜 이렇게 차갑게 돌아서 저녁밥은 뭘까? 빨리 숙제해야 되는데 어? 비 내린다. 어 뛴다. 뛴다. 이 게임에서 처음으로 뛰네요. 다음날인가요? 오늘 간식은 뭘까? 엄마가 만든 케이크면 좋을텐데 어서와 엄마는 장보러 갔다올테니까 바로 돌아가있어 엄마 장바구니는? 잘 들고 왔는데 봐 어? 장바구니 없잖아 어서 돌아가렴 돌아가렴 엄마 뭔가 이상했어 식사 준비하는게 나을까? 돌아가면 간식 먹어야지 아잇 누구야 유수님 어서오세요 생방입니다 다음날입니다 저녁밥 아빠가 만들었나? 엄마는 어떻게 된거지? 헉! 엄마는 어떻게 됐냐요 엄마가 안왔나 어제? 엄마 걱정되네 어 뭐야 저 엄마잖아 아 진짜 어 나 지금 팔 걷고 있다가 급 소름 돋아서 팔 내렸어요 어? 어라? 방금 엄마가 있었던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엄마가 간식 준비해줬을까? 항상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왜 아까는 엄마 없.. 엄마 어떻게 된걸까? 그러지 않았나요? 이것도 녹방으로 트냐구요? 왜 녹방으로 틀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소리는 내가 더 잘내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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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간 거야 엄마가 만들어준 밥 먹고 싶어 외로워 뭐지? 저 뒤에 뭐 있지 않아요? 뒤에 빨간 거 있었는데 어 뭐야 바뀌었어 이변이라는 에피소드 2 왓사님도 수많은 괴담은 접했지만 게임은 아직 쫄보 등급인 건가요? 원래 공포게임은 이렇게 몰입해서 해야 재미있는 겁니다 공포게임 하면서 에이 뭐야 이러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몰입해서 해야죠 여우껌님 어서오세요 주니마리아님 어서오세요 주니마리아님 어서오세요 주니마리아님 주니마리아님 아빤가? 같이 움직여 주니마리아님 이 아이 이름 부른 거 같은데 순두미짱 뭐 이런 엄마는 금방 돌아올 거야 추구미 추구미 아까 추구미짱이라고 했잖아 방금 돼서 못 봤다 추구미는 뭐라고 했는데 아빠는 일이 있어서 자주 배운 갈 순 없지만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기운 내 비 내리는구나 그래 집까지 아빠랑 경주다? 준비 준비 땅 아빠 너무해 아빠 너무해 엄마 일은 경찰에게 맡겼으니까 순경이 금방 찾아줄 거야 아빠는 내일 일 때문에 마중 나가진 못해도 추구미 혼자서 괜찮지? 지금 이건 다음날이에요 고생하십니다 이 근처는 순찰 돌고 있으니 안심해 주세요 여우꽃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꼬마 아가씨도 뭔가 발견한다면 이 경찰 아저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에게도 말하고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순경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네 응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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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뭐 있었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언제 돌아오실까 추구미가 착한 아이로 있으면 돌아오실까 내일부터는 일기예부터 봐야지 내일부터는 일기예부터 봐야지 뭐야 뭐야 아 경찰 죽은건가? 경찰 죽은거지 또 다음날입니다 또 다음날입니다 어? 뭐지? 순경아저씨들이 많이 있어 도둑이 들었나? 순경아저씨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안심이네 매일 있어주신다면 좋을텐데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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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빨간 원산 있네요 오! 바뀌었어 경찰로 어 요건건 좀 길다 괴인 괴인 에피소드 3번 괴인 괴인 그러니까 이 근처는 순찰 돌고 있으니까 당신 전에도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팀 아내는 어 dob 아내는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Sel 도대체 아빠 빨리 찾아주세요 however 아내는 아내는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빨리 찾아주세요 아 그러니까 순찰 돌고 있다니까 하하하하 아내는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빨리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순찰 돌고 있다니까 뭘 웃고 있어? 아빠 죽음이 정말 부탁드린다고요 돌아가자 죽음이 아빠 일은? 엄마 일은 아빠가 제대로 부탁해놨으니까 아무 걱정할 것 없어 어 경찰도 귀신이 된건가? 오늘 저녁은 볶음밥으로 할까? 아빠 말이야 요리하는게 좀 즐거워졌어 또 비왔어 또 비 내리네 그래 죽음이 오늘도 아빠랑 경주다 준비 땅 다행 도저히 계속 하루 아 그냥 뭔가 뻘쭘해졌어요 완전 개무시당했는데? 자 다음날입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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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뒤에 또 뭐있다 어이 엄마야 천사 요단님 어서오세요 네 생방입니다 엄마 같은데? 천사 요단님이 누구시죠 근데? 누구신데 여려를 달고 계신거죠? 네 생방송 네 생방송 네 생방송 지금이.. 엄마! 엄마! 어서와요 엄마 어디갔던거야? 죽음이.. 미안해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엄마.. 빗물이 빨개졌어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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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엔 딸있네 딸도.. 딸도 죽은거야 이제? 왜 자꾸.. 죽이는거지? 뭣땜에.. 라스트 에피소드 유혹 아빠네요 죽음이.. 죽음이.. 아빠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찾을테니까.. 일보다.. 아내와 딸이 더 중요해.. 어디로 가버린거야.. 저거 뭐야.. 뭐있는데.. 저거 뭐야.. 뭐있는데.. 어.. 이거 뭐야.. 피가..? 뭔가 사과라도 있었나..? 딸까..? 뭔가.. 전신주가 많은데.. 아까부터 이렇게 많았었나..? 뭐.. 그렇든 말든.. 한번 더 순경에게 가볼까..? 아니.. 근데 여러분들 왜.. 이거 무슨.. 이 미친 게임이야.. 하면서 다 보고있다.. 다 집중하고있어 지금.. 아.. 그 딸이잖아.. 오.. 막 배경이 이상해졌어요.. 오.. 막 배경이 이상해졌어요.. 들려와.. 들려와.. 환청인가..? 한 번 더 순경으로.. 오.. 우리가 좀 보셨다고.. 아.. 아.. 으아.. 에.. Click HENRY 아.. 어때요? 안전빛.. 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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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려와 저 아이를 찾습니다에 나오는 그림도 다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었죠 저 그림도 확실히 들려와 어디서지 다 부서졌어 전부 때가 설마 이 간판에서 분명 또 한참다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뭐야 움직이지 않잖아 뭐야 괴물인가 저.. 저거 측흥이잖아 이런 곳에 있었던 건가 뭐지 마지막 편에 누군가 걸어오고 있어 도와줘 도와줘 거짓말이죠 저.. 저..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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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하지 없어요 하.. 어쩜rades 오지마 으응 으응 으아! 으아! 소리를 못 질러서 내가.. 끝인거야? 끝인거야? 뭐가 더 있나? 어? 뭐가 또 있나봐? 숨겨진 스테이지에요? 하... 하... 끝났나봐요 잠깐만 이어서 안되는거 보니까 끝났네 아 끝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안 먹 wusste거 오 are you 아멘 아